이뻐다! 아리떼요! 할아버지 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얼굴 이쁘네! 신어야 돼! 우리 딸래미! 우리 딸래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야? I'm a boy! I'm a boy! I'm a boy! 소년이야! 이거 빼고 자! 이제 우리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응 예! 예! 저거 깨끗하게 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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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을 가지고 있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이제 엄마가 생겨서 이제 제 머리가 잘 어울리네요 이제 제 머리가 잘 어울리네요 이제 제 머리가 잘 어울리네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원래는 Toledo이 안 좋고 이젠 잘 어울리네요 태우는 Galium에서 전화시켜 주셨습니다. l 죄송해요, 메강 트레이너. 한국 가사 배경이 더 좋아할까요? 태우가 편도 씩 잡았으면 좋겠어? 응. 왜? 왜? 우리 애도 알아보고 터뜨라 기다렸어요. 칸서봉은 왜? 칸서디스 하면 좋겠어? 나는. 어? 나는. 왜? 칸서디스는 뭐 좋지? 왜? 나는 목주머니. 여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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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형님. 내 칸서비가 그냥 잡을 수 있어. 진짜. 진짜. 그니까 이렇게. 그냥 잡을 수 있어. 근데 그니까. 그냥 잡을 수 있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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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응. 다 반갑습니다. 내 blog. 응. 오빠가 태우 똥이니. 응. 나. 태우니와. 나. 음. 해금. 자막하고 준비한 가을ERurable. chanting. jor collision hiện. 축하하는 마음에 담아 생일 축하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진심. 안. 진심. lanzlag. 태우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미국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영어 버전으로도 승희스카롤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태우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뭐야? 농담이고요. 오늘날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태우가 뭘 잡아주시는지 좋겠네요. 한번 여쭤볼까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복지만이? 아빠는? 양디. 학자가 되게 잘하신답니다. 둘이 보통 한국 부모님들은 돈이 최고나 하시는데 국제커플은 다르긴 다른가 보네요. 연필을 잡기 원하시다고? 그러면 외할머니도? 저는 7. 무병장수하길 바라시나 보네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도 한번 여쭤볼까요? 환자가 되길 바라시나 보네요. 그럼 이제 왜 할아버지도? 나패. 나패. 안지게 도르지 모르길 바라시나 보네요. 이제 태우가 2초 이상 들고 있거나 3초 이상 만지는 물건을 선택으로 반주하겠습니다. 다음 태우 보습볼 골덴. 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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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ята. 따라가. 오. hingếu. 어어. Elliott. 여기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음!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박수! 예! 예! 먼저? 다시? 그럼! 네, 네. hot tea! 인테리기. 인테리기. 네,rakut. 이 생후당은 생후당이 있어요. 그는 생후당이에요. 뭐앞 쇼핑이 있어요. 네네! 엄마가 버려때까지 다 먹어요. 첫번째. 매일 저녁이에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선물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태명이 럭키였던 태호는? 여기서 퀴즈요. 태호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 맞습니다. 태호는 무슨 요일에 태어났을까요? 7분의 1 확률이에요.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금요일 땡. 목요일 아니에요.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정답입니다. 호박. 호박. 정답. 천생연분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4월 10일. 4월 10일. 다시 한 번 Q.O.A. 조선지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상가짐을 시켜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축하해. 외치고 마무리하려고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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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태호야. 생일 축하해. 하나. 태호야. 손잡아. 태호. 손잡아. 엄마. 태호. 태호 할머니야. 태호. 태호. 빨리 하기로. 아. 오늘 날 조심했어. 이리와! 그루! 그리고 내일 보자! 내일 일어나서야 돼! 일어나봐! 일어나서야 돼! 일어나서야 돼! 선생님! 좋은 일이야! 생일이 나의 생일이 아니야! 너무 잘할 수 있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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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